면접보기 전에 팔을 다쳐서 그래도 면접사진이니까 단정하게 묶고 찍는 게 낫겠지? 머리를 어떻게 묶지, 근데 이거를 한 손으로? 저 혹시 머리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팔 다쳐서 머리에 그냥 간단하게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? 저 머리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나요? 제가 면접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저 머리를 묶을 줄 몰라서 어? 괜찮아요? 그냥 묶게만 해주시면 되거든요? 저도 머리 묶어 좀 더요? 아니요, 묶은 적이 없는데요? 그런 적이 없는데, 괜찮아요? 아니요, 그게 묶은 건데? 그냥 대충 묶어주셔도 돼요 묶은 적이 없어서요? 네, 괜찮아요 그냥 대충 깔끔하다는 느낌만 내면 되거든요? 벌써 상... 아, 되게 빨리 묶으시네요 괜찮아요 단정한가요, 혹시? 괜찮나요? 네, 네 깔끔한 거 괜찮은데 아, 저... 아, 잠깐만요 아, 네,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, 됐나요? 저 이걸로 혹시 묶인 데 한 번만 빗어주실 수 있나요? 아, 저 혹시 안 바쁘시면 저 잘 묶였나? 사진 한 번만 찍을 수 있어요 면접 보게요? 아, 저 면접 보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네, 잠시만요 바로 왜 다치셨어요? 아, 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진짜요? 네 아, 이게... 아... 아... 예쁘게 잘 묶은 적이 없는데 잠시만... 아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아, 의자에 앉을까요, 제가? 네 아, 네네네 조금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아, 네 조금 더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아, 네 제가 묶었거든요 아, 묶여졌어요? 아, 묶여졌어요? 네, 묶여졌어요 아, 이 정도면 아, 네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 네, 감사합니다 사진 예쁘게 찍으세요 아, 네, 선생님 네, 면접 잘 볼게요 와,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, 감사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 지금 바쁘시지 않으세요? 아, 괜찮아요 아, 되게 꼼꼼하게 묶어주시네요 사진 찍으신 거 보니까 아, 네, 네 아, 네 아, 네, 안 아파요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, 네 오, 아, 이좀디면 괜찮아요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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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, 네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 다, 단점한가요? 아, 네 이렇게, 이렇게 아, 귀에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응 좋아 면접 잘 볼 수 있겠죠? 아, 팔을 다쳐가지고 오, 너무 깔끔한데요? 오, 너무 깔끔한데요? 여기 잔몰이는 저희 서신강 가시면 서리 같은 거 다 있을 테니까 아 네네 한 잔을 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! 어?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다행이다 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